내 느낌으로 이 인간은 분명 정상 아닌데 조지아는 정상이라고 하고 알러지 심한데 혹시 변태사이코적인 성격이 그래서 형성? 내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와 팔이 안 들린다 야 나는 목에 안 움직인다 얘기니까 내일 또 일 시키지는 않겠죠 개발비 타기 도전에 반송장 되겠다 그래도 우리 김치찌개 맛있게 얻어먹었잖아요 우리 세 명 일단 이 김치찌개 말이 안 돼요? 우리 같은 브레인이 옷들 좀 벗어봐요 파스 좀 붙이게 그럼 뭐 뺏어? 내가 붙여줄 거야 참 아 그러시든가 그럼 우리가 붙일게요 그렇게 할게요 네 미안해. 뭐야? 안 돼서 못 들어간 거야? 나 참 어떡하지? 헉달 선배. 소리를 신음소리 같은 걸 내 집 누가 들으면 19금인 줄 알겠다. 진짜. 지하 씨 본 낯이 없어요. 낯이. 내 낯이. 휘어! 배터리 충전한다더니 아주 그냥 놀고 자빠졌네. 자, 야! 그만 좀 웃어라. 어? 그러다 나서 빠진다. 야, 그리고 너는 네 주인도 없는데 그렇게 웃고 식냐? 어휴, 진짜 지지도 없는 로고 같은 이라고. 소리를 같이 내지만 같이 내니까 더 이상하다. 야, 사우나 가야 되는 거야 이거.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근육통엔 수영이 좋다던데? 수영? 통증을 완화시켜준대요. 아, 근데 아까부터 불 들어오는데 저거 뭐예요? 수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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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?